안녕하세요. 그냥 한국어 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두 가지 단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짧은 영상을 준비했어요. 댓글에서 학생분이 물어보신 단어입니다. 그것은 광고와 홍보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광고와 홍보는 정말 비슷하죠. 아마 한국 사람들도 헷갈리는 분 많을 거예요. 정확하게 뭐냐면 광고는 보통 TV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 하는 것을 광고라고 해요. 보통은 상업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하는 것을 광고라고 하고 그리고 홍보는 뭐냐면 이런 것들도 최종, 최종 목표는 될 수 있지만 이 홍보의 목적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행사, 사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홍보예요. 홍보도 마지막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될 수 있지만 홍보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홍보는 행사를 홍보하거나 가수를 홍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명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어에서는 Public Relations 라고 생각을 하면 가까운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쇼핑몰 광고 TV 광고 TV 광고에서 새로 나온 신발을 봤어요. 홍보 축제 홍보 가수 홍보 책 책 홍보 이 작가의 책을 홍보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작가의 책을 홍보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광고는 신발을 판매하기 위한 신발을 사람들이 사게 만들기 위한 거지만 이 책을 홍보하는 것은 책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이 작가에 대해 많이 알게 하는 거예요. 뭐 결국에는 책을 사면 좋겠지만 일단은 책을 알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